우와, 쭈꾸미! 너무 맛있겠잖아? 맛있겠다. 와, 닭꼬치, 대화. 야, 쟤 꾼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번데이 먹을 수 있어? 자연스러워, 그냥. 번데이. 진짜 연인됐어, 이제. 번데이 나 좋아해. 잘 어울려. 야, 먹자. 석희가 명령하면 또 먹잖아, 바로요. 번데이 처음 먹어보는데. 뭐 했어, 무슨 맛이야? 매운 것도 못 먹어, 번데이도 못 먹어. 아니, 나 먹는 거 잘 먹어. 많이 먹어, 석희. 아! 문어 꼬치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세디? 잘 먹는다. 여기 자. 형 그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들려. 진짜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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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이거 좀 먹을 거 같은데. 아, 소주를. 아주 신났구만. 컵에다 마셔? 종이 컵? 아우, 석희 풍진 봐. 다 맛있어? 응. 다 먹지 마. 다 먹지 마. 다 먹지 마. 멋있어. 아니, 먹어보자 이거. 고기 먹을래. 야, 이거 먹어봐. 이거 근거 같아. 야, 맛있는데? 야, 진짜.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생잎이 어제 담근 거여서. 어제 담근 거여서. 담근 거여서. 자기가? 예쁜 찬인데. 엄마가 한 거를. 엄마가 한 거를. 너무 예쁘죠? 어머, 나 깨내 좋아해. 아, 진짜? 당연히. 네. 솔직하게 말해야 해. 네. 저거 아직 잘 안 부리는 거 알죠? 알지. 오늘 다 봤잖아.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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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제가 어떻게 저런. 잠깐만요. 혜진 뽑고 올게요. 다 닫았어. 다 아무것도 없어. 가방도 들어줬어. 살 빼라는 거지. 가방을 들어줘? 저렇게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분명히 연인인데요. 그렇죠? 맞아, 무조건. 어, 저기 열었다. 안녕하세요. 한 개를 큰 거를 사서 나눠 먹자. 하나. 어? 진짜 크다. 저걸 나눠 먹는다고? 크긴 크다. 그래서 작은 거 두 개 사도 될 텐데. 어머, 어머. 고마워. 들어줄게. 오! 아이고. 와우! 와우! 난 못 보겠어. 완전 아기가 다 됐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해 주면. 핀하우스 개설 너무 깎이 올라와서. 마우스피스 드릴까요? 어떤 의미의 입술 깨묵이에요? 아니,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거죠. 저렇게 정말 제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삼촌들도 처음 봐요. 아니,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될까 봐요. 저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넌 이거 먹으라요. 넌 이거 먹으라요. 아,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다. 또 장난기 발통했어. 장난. 우와. 이건 진짜. 진짜 사악하다. 아, 이거 뿌리면 안 맵대. 아, 이게 뭐야. 점 찍은 거잖아, 완전. 여자를 위해서는 또 먹는 거야. 우와, 어머. 아유, 좋아해. 아유, 물 좀. 아유, 매워. 어머, 어머, 어머. 정작이었어. 저렇게 로맨틱한 친구들 때문에 내가 계속 연애를 못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다 눈을 높여놔서. 잘 먹었습니다. 아유, 착해. 목말라서 안 돼 있어. 아유, 끝. 너 음식 아니야, 새끼야? 응? 너무 잘 먹는 거네, 나처럼. 아, 그냥 몸에 베어 있어. 사랑꾼이에요, 너무. 혹시 난 사육해? 응? 살 안 빼도 돼, 너. 망했어? 보기 좋아.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렇게 석희가 나 다이어트 이번에 망했어 그랬는데 이제. 맨날 망하는데? 석희가 왜 로맨틱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언니. 아. 그래요? 너랑 나랑 성별이 바뀐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아니야. 야, 어떤 여자가 남자 이걸 이기냐? 난 처음 이겨본 거 아닌데? 자랑이네. 근데 그건 확실히 네가 알아야 돼. 너는 힘이 정말 세. 너는 힘이 세. 아니야. 응? 진짜다니까? 우리 몇 번 봤는지 기억나? 우리 되게 자주 봤잖아. 어? 그렇소? 뭐야? 진짜? 전에 자주 봤으니까 저렇게 친해진 거라니까요. 맞아, 제작진들 몰래. 다른 걸 좀 하고 싶어서 할게요. 내가 맨날 너만 나면 술만 먹어. 처음부터 너까지 술이었어. 네가 술을 좋아하니까. 나도 술을 진짜 안 좋아해. 그러네, 다섯 병을 먹어. 근데 언제? 아니에요! 아섯 병을 먹어? 그래서 소주 안 먹으려고. 네? 어? 무서워, 나.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 근데 이번 연대에 필름이 세 번 공통했는데 다 너 때문에 공통했어. 어머! 와, 석희가 더 술이 세. 그럼 세 번 이상은 석희랑 술 마셨다는 건데. 어떻게 안 아파? 아, 어떻게 안 아파? 조금만 먹자. 와, 얘가 진짜. 어머! 베이컨 주먹밥! 어머, 어머, 어머. 너는 정말 사랑꾼이다. 진짜 사랑꾼이다, 지금. 와, 먹여준다, 이거 석희야. 애기가 됐어, 애기. 이거 또 먹어. 달달해, 달달해. 오!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나는 아예 죽어도 못해. 나의 한마디에 내 온몸이 녹아내리. 나 이런 음식을 처음 만들고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지. 요즘 잘한 것 같잖아. 친구들과 잘했지? 아니, 많이 했으면. 담는 거? 에? 진짜 힘들었다고. 나 이랬다, 야. 나 이랬다, 야. 나 이랬다, 야. 나 이랬다, 야. 아, 이랬다, 야. 아, 이랬다. 와, 직접 만든 거야? 나 이랬다, 파이팅! 나 이랬다, 파이팅! 나 이랬다, 파이팅!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 영원 1도 없어. 응? 석희 저 정도면 지금 감동받은 거 맞아요? 아, 그럼요.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그죠? 엄청 표현하는데 안 보여요? 그냥 먹여주는 거를, 먹여주는 거를 이렇게 받아먹는 게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얼마나 표현하는 거예요, 주는데. 홍성원 씨처럼. 이따 먹을게. 안 그러잖아요. 일단은 입을 쩍 벌리고 받아먹잖아요. 확실히 뭐든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막 엄청 지금 막 감동의 도반이. 그냥 계란국이. 먹어봐. 달걀국? 어머. 맛있어. 아, 기차에서 도시락 먹을 때가 제일 맛있잖아. 수고링. 여기가 경주 맛집이래요. 와. 감사합니다. 와, 겁나 많아. 저걸 완전히 고깃파티네. 이거 먹다가 죽겠는데, 배불러서. 우와. 어우, 세상에. 기본이야, 요한한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좋아한다, 근데.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맛집 인정? 응. 아까 내가 사전 도시락 있잖아. 그게 맛있어. 이거. 어? 너 이거 빠른 거 아니야? 상처 받았어. 왜? 그냥 갑자기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거라고 했는데. 그래. 이건 맛집이잖아. 맛있었어? 네? 맛있었어. 지금 요한이가 그전부터 계속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상 답정너라고 해서 답이 정해있는 대답이에요. 내가 해준 도시락이랑 이거랑 뭐가 맛있어 그러면 도시락이지 이러는데 석희는 지난번부터 모든 우리의 상상을 다 깨고 있어요. 밀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한이는 계속 듣고 싶어 하잖아. 맞아. 근데 한 번을 안 해주는데 그거 아예 안 해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는 좋았어. 좋았어. 이러면 이제 거기에 남자는 다행이다. 이러고 또 칭찬받으려고 또 계속.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석희한테 배워야 되겠네. 나는 남편한테 내가 저렇게 안 했거든요. 지금은 써보면 저러면 안 돼. 큰일 낙하거든요. 이제 좀 무증감이 있으시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설마. 설마. 에이. 네, 설마. 싸준다고? 석희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는 한 끼야 그냥. 석희야. 나는 한 입에 넣어야 돼. 나는 한 입에 넣어야 돼. 우와. 영아. 이러면 이제. 누나, 이러면 간다니까요, 남자는. 이거 어떻게 한 입에 넣어. 네 주먹만 한데. 내가 입에 넣어야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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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닙 진짜 끊어. 이게 들어간다. 좋은 거야, 이거 아니면. 완전 좋지, 형. 최고잖아요. 아, 싸준 거에 대해서? 완전. 이상하다, 우린한테는 싸주면 싫어. 그거는 석은 형님. 이거는 제가 아까도 봤는데 석이가 평소에도 자주 싸주고 그런 애면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을 텐데. 그런 애가 아닌데 싸주면 완전히. 그리고 요한이도 예상을 했었을 것처럼 설마 나 싸주려고 많이 담나? 근데 맞아 떨어진 거지. 이때는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가는 거예요. 가자. 경주야. 경주는 경주빵이 좋아. 먹는 걸로 다 저기하네. 제가 취향을 너무 저격하잖아. 맛있어. 맛있어. 집에 식구 많잖아. 가서 나눠. 고마워. 집에 가지고 가라고 줬어요. 집에 왔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아까 어머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똑같이 취향 저격이야. 계속 먹을 거 사줘. 진짜. 맛있겠다. 이거 아이스크림 봐봐.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진짜 한 번. 봐봐 저렇게 매너스러워. 봐봐 저렇게 매너스러워. 봐봐 저렇게 매너스러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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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배추를 해. 야 먹기 때문에 더 말을 해. 왜 그랬는 거야. 갑자기. 하루가 더 좋다. 하하하하. 쟤 이렇게 4승이 없어. 아 그렇게 했어요. 봐봐. 봐봐. 또 콩가루 불러준다. 아 요한이 진짜 짱이야. 아 떨려. 맛없어. 떨려 맛없어. 하하하하. 근데 저를 먹어요? 아 그리 봐. 쟤는 먹는 건 좋아해. 맛있겠다. 와 장난 아니다. 네가 다 먹어. 너 주려고 내가 잡은 거니까. 알았어. 근데 진짜 맛있게 먹겠다. 대신 나도 조금만 주라. 많이 먹어. 나 매기면 덜 먹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 마시는데 매운탕이 진짜 맛있다. 왜 맛있는 줄 알아? 왜? 내가 잡아봐. 와 이런 말을 해. 진짜? 널 위해 내가 잡은 거래. 줘 봐.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왜 맛있는 줄 알아? 내가 맛있어. 내가 한 건 아니고 내가 잡아서. 하여튼 이거 지식 교육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맛있어. 야 석희한테는 최대의 애교야. 진짜 맛있다. 너 고향 와러 온 거 아니야? 수다도 먹자. 칼을 안 가졌어. 그래서 쪼개야 돼 우리가. 이야 저 격판지 또 석희는. 어떻게 해야 해 이거야? 진짜. 희철인데 희철이 거의. 야 쟤보다 내가 더 힘이 있겠다. 아니잖아. 방금 내가. 내가 힘을 좀 내가 운동을 좀 할게. 널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거기까지 먹어줬는데 이걸 못 깨면 어떡해. 아니 안 깨지는 걸 어떡해. 오 석희 다쳐 석희 안 돼. 피하지 마. 걔는 진짜 내가 답답한 게 저 거야. 자기가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해야지. 이미 요한이가 뭐 다 아닌데. 요한이 형 석희 그런 매력에 빠진 건데. 저 둘 걸어가다 싸움 나면요. 석희가 이 영화으로 들어 가 이럴 것 같은데. 예쁘신데 영성. 이건 뭔 상황이야. 서작 real one shooting 아니에요? 이럴나 예뻐? 오야 떨어질나봐. 내려왔어면 되어설. 난다. 내려왔지 hell. 이걸 왜 빼꼬아.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연주, 얘 약간 성천을 났어. 야, 안 돼, 이거 우와! 안 돼, 이거 아, 진짜 잘하네 야, 세상에 이런 일이니? 아, 잠시만요 숟갈로 퍼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저거죠 한 반씩 아, 맛있겠다 역시 여름엔 수박이야 우리 그거 하자 집에 태서 얼굴에 그거 뭔지 알아? 이 시간 내에 더 많이 붙이는 사람 그래 여기 맞게 할래? 어떻게 돼, 너를? 좀 맞아 그래, 말을 확 끊어버려 확실히 내가 언제 해? 내가 언제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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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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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재 표정 봐 봐 해봐 내가 4개지 내가 얼굴은 큰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내가 메뉴 없이 밀어내기 야, 이거 많 야, 이거 아니지 야, 그건 침 맺는 거야 완전 반칙이네 아 이겼다 와 생각해 줘 아 진짜 얘기 해 중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진짜 진짜 폴구 별찌가 모르겠는데 내가 가리고 가리고 데리게 우와 그럼 다 부러진 거 같아 다 부러졌어 너한테 복수할 거야. 내가 아주 씩씩하네. 석기가? 석기 씩씩하잖아. 수박도 잘 쪼개고 참. 아 닭갈비. 아 춘천하다 이제.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운 소스가 뭐야?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썸이 좋아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아? 썸이 좋아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아? 아니 지금이 좋아. 근데 여기서 어머 난 옛날이 좋아. 알았어 맞아. 그럼 요기를 해야 되니까. 석기는 더 좋아졌어? 똑같아. 좋으니까 만나지. 좋으니까 좋으니까 만나지. 처음에 석기를 몰랐을 때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아 얘가 어떤 애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려운데 지금 어르신도 대충 어떤 상황에서. 어. 조금은. 저리 다 간파했다 생각해. 응? 저리 다 간파했다 생각해. 응? 카리스마가 있어 석기가 싹 얘기하네. 귀엽다. 귀엽다. 할 수 있을까? 요한이가 또. 와 손 좀 부채질해지고. 맞아 진짜로. 바람 하나도 안 해도 돼. 아 그래? 어. 밥 피해 먹자. 아니 밥을 몇 개 해달라 해. 오 진짜. 닭갈비. 보기만 해도 맛있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 맞아 살짝. 누룽지. 맞아 맞아 맞아. 맛있겠다. 우와. 저건데. 저걸 먹기 위해서 닭갈비.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배우는 액팅을 잘해야지. 다 먹어야겠다.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진짜. 가위바위보 먹기 하자고? 숟가락 만든 사람들은 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됐어 됐어. 싫어. 이 사람이 먹는 거. 안 내며 주는 거. 가위바위보. 그 입구. 너무 많아. 아니. 밥이 들어간다. 쭉. 쭉쭉쭉쭉. 배겨준다 그래도. 어디로 하냐.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직장 상사야. 아우. 얘가 입이 크다니까. 아우. 얘가 입이 크다니까. 빵빵 바라바라밤 다른 걸로도 다 웃는다 행복해하고 어떻게 먹어 그냥 둬 그래도 다 챙기네요 물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소위 말하는 츤데레 진짜 맛있겠다 껍데기 뭐라고?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정말 아닌데? 사랑해 사랑을 위하여 맛있어 먹자 잘 먹겠습니다 땡 이거 뭐야? 저 읽는게 와 엄청 많이 먹었어 국수 아니에요? 저 정도면? 와 내일 아침 일어나면 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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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메밀국수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맛있으려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했구나? 깻잎 사왔어 요한이가? 왜? 어머니 쁘게 깻잎이요? 그럼 그때 그거 아니야? 깻잎 맛있다 아아 홍석희 맛있다 어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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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맛없는게 없어요 와 와 석희 고개 돌리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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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요 진짜들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손 다 자랐다 근데 나 이렇게 친구 남자친구랑 응 이런 자리가 다들 처음 아니야? 난 진짜 처음이야 그럼 난 가짜처럼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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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짓말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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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나오면 더 잘해 석희야 천천히 먹어야겠다 등 두들겨주고 쓰다듬어주고 아기처럼 막 계속 하하하하 근데 너네 사귄지 좀 한 두 달 됐나? 우리는 썸을 되게 오래 갔어 두 달 안 됐어? 응 두 달 안 됐어? 썸을 거의 백몇십일 갔어 그럼 너네 정확히 방송 끝나고부터 사귄 거야? 난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좀 있다가 사귀었다는 거야? 응 근데 석희가 원래 안 받아줬잖아 약간 받아주게 된 계기가 있어 얘가 일단 만나면서 생각해 보라 아아 그 말에 오케이 그 말에 약간 근데 거기서도 아 그건 좀 이러면은 응 너무 이건 좀 인간적으로 또 별론 것 같아서 하하하하 스키아 네 아 시원하다 네 개 끓일 거야? 네 개 네 개 근데 입이 다 섞인다 네 개를 끓이야 햇반 햇반 있어 몇 개 부족하면 더 끓이다 섞여 석희 화난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석희 지금 기분 좋아 아 기분 좋은 거야? 최상위 감동 어 뭘 보고 상상한 거야? 왜냐면 얘 이렇게 얼굴은 찌꺼인데 입이 없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아까 일어나자마자 라면 먹고 싶고 죽은 줄 알았어 배고파 어 석희 찌그러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기 원하니 그리고 볼터치 그리고 내 얼굴에 볼터치 해놓고 하하하하 흐뭇하게 쳐다보는 석희 흐뭇하게 쳐다보는 석희 하하하하 하하 아 아침에 술 먹고 먹는 나는 최고지 최고지 저기다 낙지 한 마리 딱 넣어야지 아 근데 또 잘 안 넘어가 저거 너무 많이 먹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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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잘 먹어 우리 석희 그냥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맛이 없을 수 없는 거야 직접 끓인 거야 맛있어? 됐어? 하하하하 맛있다? 우와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알아요 최고야 최고야 우와 최고야 우와 대박, 어떡해 우와 우와 맛있어, 맛있어 우와 이거 알아요 아, 맛있겠다 이거 살 수 있어? 아, 맛있겠다 이거 있잖아 저걸 사? 안녕하세요 뭘 먹을지 마, 헷갈려 다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 이거, 뭐냐 이거 네, 네 개 네, 네 개 만 원으로? 만 원 밖에 안 돼 대가지 요리를 호뿌보네 네 순한 맛 네 순한 맛 순한 맛 순한 맛 괜찮? 괜찮? 어? 진짜? 어차피 너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내 순한 맛 또 먹고 아, 눈물 나 이러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와, 이제 석희가 요한이를 배려해 이게 순한 맛이야 맛있겠다, 근데 우와 맛있겠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약간 반짝반다 치킨 스프리스테이크 어? 이거 너무 맛있겠어 아, 돌릴 수 있나 봐 우와, 이거 뭐야 삼겹살 우와 새우 오 닭발 오, 맞아 우와 우리 음식 맞추기 퀴즈 대결이 형 왜 다들 맛있겠다 엄청 많은데? 맛있겠다 선생님 너무 많아 어? 너무 많아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기 위주로 팠습니다 왜 고기 아, 절요? 절요? 월 한 번 갔다 왔다고 와, 진짜 템플스테이 하면서 고기를 하루 한 끼 먹었는데 고기가 꼭 있어야 하는데 먹자 이게 뭐였지? 맛있다 그러고 싶어 석희벅빵 이야 오랜만이다, 석희벅빵 역시 먹어봐 석희벅빵 아, 먹여주고 그래 어? 하나만 먹여줘 요한이한테 먹어봐 맵지? 안 먹어줘 안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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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줘요 어머 야 어머 얘 같아, 석흥 같아 안 먹어줬지 원래 석희벅빵 진짜 먹어줘나? 아니, 안 줄 것 같은데 너무 급한데 먹여주지 석희 성격에 진짜? 우와 아, 왜 이렇게 안 집히니? 우와 우와, 석희 달라졌다 진짜 발전이었다 진짜 우와 석희가 요조 숙녀로서의 가는 길을 내가 철저히 가고 있네 아니, 나한테도 먹여준 적이 없고 형한테는 당연히 안 먹여줬죠 아, 제가 딸이라서 우한이한테 먹여준 적이 없죠 한 번으로 느낌이 어떠세요? 템플스테이가 희한한 아니, 이게 관제 세월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템플스테이 1박 2일이 진짜 생각을 할 시간이 108배를 하면서 얼마나 또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서로 진짜 노력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달라진 거지 아무 생각 없었으면 뭐 근데 이제 저기서 요한이가 눈치 없이 한 번만 더 먹여줘 이러면 이제 그때 그때 이제 석희가 또 본성 나오고 오, 계속 먹여줘요 아니네 오, 한 번 더 야, 뭐야 석희가 알아서 먹여주네 네 목 빠져나지 마 아, 진짜 매워 아 아, 진짜 매워 아, 진짜 매워 떡볶이가 매웠나 봐 애기 입맛이야, 애기 입맛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다... 어후... 어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지 괜히 잘랐어 아, 이제 편하게 먹는구나, 요한이가 어후... 파이팅 맛있는 표정이야 맛있게 맛있어 컴버스 맛있어? 컴버스 맛있어? 컴버스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는데? 그런데 이제 석희가 미소가 많아졌어요 밝아졌어 되게 잘 웃어 네, 잘 웃고 애교도 많아지고 쟤는 음식 먹을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하다 역시 먹을 수 있는 건 그래, 먹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렇지 정말 행복한 거야 이거 좀 풀렸어? 스트레스가 갔다 와서 야, 그런데 뭔가 쾌감이 된다 할까? 쫙 하고 깨지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면 옆에 연인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 거야? 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보통 다들 그렇던데요? 칵테일 줘 뿅 가는데 나중에 맛있어? 어? 왜, 왜, 왜? 어? 뭔 얘기하자고 뭐, 왜, 왜? 뭐가? 뭐가 있나본데 뭐야?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어 뭐? 그런데 뭔가 할 말이 있어 응? 너 너무 자주 안 만나는 것 같아 싸워도 안 만난 건가요? 싸웠어, 싸웠어? 뭐가 있었어, 그래 싸웠어 언제? 카메라 없애 싸웠겠지 싸워도 안 만난 건가요? 아니야, 안 싸워도 자주 안 만나 오케이 어느 순간 또 그렇게 든 게 나는 뭔가 되게 마음이 아픈 거지 그거 왜 자주 안 보지? 요한이는 더 만나고 싶은 거구나 내가 자주 보고 싶은 거지 너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 그냥 뭐, 그냥 만나면 술밖에 안 먹어서 만나면 술밖에 안 먹으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내가 다른 걸로 노력한 적은 있었잖아 근데 결국에 다 결국에 다 술 먹었잖아 애매하고 막 하니까 결국에 다 술 먹어서 생각해 봐 오늘 싸우는 거는 뭔가 분위기가 약간 좀 뭐가 있었나 봐요, 세모 네, 진짜 연인이 싸우는 거라서 약간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너가 그냥 뭐 맨날 만나면 술이니까 이렇게 해서 만나기 좀 그런 거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 뭔가 재미있는 거야 했으면 좋겠어 응 찾아볼게 내가 아니 그럼 생각해 보자 재밌는 걸 만날 때마다 서로 하고 싶으면 한 개씩 가자 어때? 그럼 편하잖아, 서로 내가 만약에 너를 만났는데 뭐 하고 싶어? 이랬는데 집 가고 싶어? 이러면 어떡해? 아니, 그런 거 말고 알았어 야, 정말 진짜로 버벅거렸어 진짜 석희 나름 농담으로 풀었어요 너 좀 취해서 막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나에게 사랑이 되고 나에게 세상이 되고 나에게 세상이 되고 이제 내 숨에 이제 내 숨에 파이 했으니까 이제 만나자 잘 풀렸다 그래서 잘 풀렸다 그래서 넌 나에게 사랑이 되고 넌 나에게 사랑이 되고 나에게 세상이 되고 우 이 순간 싸기야 이 채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